주민들의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생활 밀착형 정원 40곳이 올해 새로 조성됩니다. 산림청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올해 대전 중구와 서구, 세종, 충남, 천안, 아산 등 전국 40개 생활권역에 실외 정원을 조성기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보조사업자 공모를 진행합니다. 산림청은 지금까지 생활 밀착형 수 47개소를 조성했고 올해 수목원 정원관리원이 추진하는 40개소를 포함해 113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.